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말씀의 가치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속의 가치에 설득당한다. 매일 말씀의 가치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속의 가치에 설득당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규모가 적었던 그 아이성에서 여우수하와 그의 군대가 참패를 한 이유가 여리고성 그 첫 전투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 한 사람, 한 가족이 범한 죄악으로 인해서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한 사람의 욕심과 그 욕심을 끝까지 고집한 것으로 말미암한 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욕심은 죄의 근원이고 뿌리가 되는데 욕심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육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든 본능과 같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고 잘 다스려서 삶의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본능을 조절하지 않으면 욕심이 되는 거죠. 끝없이 요구하고 집착함으로 말미암한 결국 그 자신, 한 사람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속한 그 모든 것들이 균열이 가고 파괴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국가들이 어쩌면 선진국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 음력의 뿌리를 둔 황당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는데 우리는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사건들을 통해 이 사회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이 무엇이냐라는 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 속의 사건들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특히 동성애에 관련된 것도 결국은 뭡니까? 음욕인 거죠. 자기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딱 I want this.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외 모든 것들을 그 하나에 맞추려고 하는 잘못된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도 또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분별해보면 아 이런 원인이 어디 있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아이성에서 그렇게 이제 패배한 후에 7장의 상황을 보면 그 전쟁에서 지금 패했는데 그럼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잘못됐냐, 작전이 잘못됐냐 이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잘 보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사명대로 갔느냐, 아니야라는 것을 분별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는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바라볼 때 세상이 말하듯이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식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 상대방의 강하고 약함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의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자꾸 변명을 얘기하지만 여수와 설을 비롯한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절대로 우리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우리가 느끼고 보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교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가온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핑계와 변명을 만들며 게으르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자 하는 순종의 삶, 성실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라 그랬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찌그러들 수도 있겠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통로가 되는 건데 결국은 그 통로가 되는, 네가 거기 서달라고 하는데 서지 않겠다라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고 욕심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야만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 게으름을 몰아내고 성실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신약에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만 나오기 시작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피듯 성경이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태추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그 다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는 성경 한 장도, 아니 한 절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태추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 하나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고 진화론과 창조론으로 갈라지고 믿음의 삶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길로 꽤 갈라집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인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 과학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태반이죠.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아무리 과학의 시대라고 해도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체계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결코 내 능력과 실력의 싸움이거나 상대방의 지금 골리아시냐 아니면 어린애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다.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죄가 뭡니까? 하마르트야.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욕심으로 말하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느낌과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가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자신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 모두가 좋아하고 살아가는 그 가치가 아니라 세상 모두가 좋아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 그들의 유행과 그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규례의 가치만을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른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당을 열심히 나온다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이 사명의 땅에서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야받던 빗나간 이 죄를 결국 하나님께서 지적해내시고 또 완전하게 깨게 하신 후에 다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신 후에 8장을 보면 다시 계속 전쟁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부르신 사명에서 빗나갔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어쨌든 하기 시작한 거니까 라고 하면서 무조건 가면 안 되고 일단 멈춰야 된다고 봐요. 계속 나가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바르게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기까지 멈춰서서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바른 영적인 회복을 먼저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의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영의 회복은요. 회복을 위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예를 들면 심한 상처가 나면 그게 아물고 회복되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나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으로 설고자 할 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미 영의 회복은 즉각 이루어진 거예요. 죽음에서 곧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그 시간이 긴 거지 옛사람을 버려내는 끊어내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잊어버리는 그 시간이 긴 거지 옛사람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딱 있으면 즉각적이고 그 결단과 동시에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온전한 주의 군사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간으로 말미암았던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됐고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이 백성들이 안 후에 다시 믿음으로 하나 된 이 백성들이 다시 전진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이성뿐만이 아니라 아이성과 협력을 했던 그 배델성까지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런 승리는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작전이 좋고 백성들이 용맹하게 싸워서 이겼다? 물론 그것도 그런 순종도 중요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원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그 삶이 만든 결과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것은 과정과정을 어떻게 행해왔느냐에 따라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만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골리아스를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 거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열의 고성도 무너지고 가난을 다 점령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아침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또 정말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삶이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사건 후에 8장 30절부터 보면요. 이전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명령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서약하라고 했던 그곳. 거기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의 말, 저주의 말을 그대로 일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낭독을 하고 그걸 들은 언약의 장소에서 그리심산, 에발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다 듣고 어떻게 써요? 언약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우수와는 모세를 통해 전달되었던 그 말씀들을 누구에게 온 회중들에게 그 회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들, 어린아이들, 외국인 할 거 없이 모두 그것을 선포하게 하고 다 되새기게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잊지 않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든 아무리 컴컴하든 결국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축복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첫 장부터 계속해서 믿음 따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땅,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보내신 이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X세대든 Y세대든 MZ세대든 우리가 각자 태어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자신의 세대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X세대든 Y세대든 MZ세대든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야 하는 것 그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분명한 뜻, 그 의도를 알아야 누가 어느 시대에 어떤 세대로 태어났든 그 본연을 받은 삶의 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MZ세대들의 경우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직장과 사회 속에서 워라배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된 것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배들이 시대적 고통을 통해 이루어낸 그런 결과 그런 열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 인권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과 싸우며 이뤄낸 결과가 오늘 여러분 세대 속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거죠. 역사 속에서 사탄의 거짓으로 짓밟혀온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권을 이 역사를 통해 드디어 이제 MZ세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당당하게 이거를 나의 것이다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세대 속에 여러분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인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이기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MZ세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 축복으로 말하면 아마 이기적이 되면 죄악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렇게 부모 세대가 정말 피눈물을 가지고 만들어온 이 결과가 역행하게 되겠죠. 그럼 또다시 사탄의 거짓된 욕망이 주도하며 한 인간들이 사람을 짓밟고 짓누르는 인권과 자유를 짓밟히는 그런 시대로 역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어느 시대 어떤 세대에서 태어났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그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내가 살아가는 시대를,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그런 사회 속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패가 거듭되거나 갑자기 길을 잃거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마음 깊은 것을 좀 분별해 보세요. 그래서 내 스스로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가감없이 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의도와 가치가 담긴 믿음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도 모르는 아간과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좀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걷는 이 길이 지금 앞에는 깜깜한 절벽 같아도 만약에 근데 그 길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막힌 홍해, 요단강의 마른 길을 열어내실 것이고 견고한 여리고성과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길을 추건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문제의 뿌리에는 이 말씀의 가치와 다른 길,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길을 걷는 것으로 인해 생기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항상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다른 길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거꾸로 최고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승리도 항상 말씀으로 점검되어야 되는 거죠. 여리고의 승리라는 최고의 시점 속에서 아간의 탐욕이 감춰져서 결국에는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겪게 되듯이 지금 잘 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른 말씀의 순정의 결과가 아니라면 사탄이 던진 미끼라면 결국 우리는 똑같은 전차를 밟게 되겠죠. 여리고의 승리 후에 아이성의 실패.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다 잘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통해 볼 때 사람들은 결핍과 어려움, 실패보다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뭐든지 잘 될 때 사탄에게 속고 교만해지고 올무에 걸려서 콕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리고 아이성에서 승승장구를 하던 이스라엘도 결국 속고 말잖아요.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 풀리는 것 같든 막히는 것 같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열흘방의 제사장 나라 나온 삶.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살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나는 삶에서의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1등만 살아남는 이 사회의 가치 속에서 이 시대의 문화와 풍습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주는 가치를 따라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철저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대한 사회 속에서 저들이 지금 가치롭게 여기며 달려가는 새 속의 문화 유행의 흐름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 우리의 착한 아이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출애국 2세대들이 어리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오지만 이제 점점 자라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와 교육 속에 살게 되잖아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지식을 배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어려서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가난과 이집트의 문화, 새 속의 문화를 따라 정신없이 순식간에 변질돼서 새 속화되는 거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 언약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레위기 18장 1절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제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난한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말미야마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자 보냄을 받은 사명의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절대로 이 세 속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대 속에 문화 속에 휩쓸리는 거 이거 참 좀 걱정되는 일입니다. 좀 되돌아 봐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신의 산의 정신, 이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온 역사 속의 각 시대를 통해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야 되는 사명입니다. X세대든 Y세대든 MZ세대든 심지어 알파세대든 어느 세대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가치가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세 속의 가치, 이집트나 가난의 가치에 물들러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삶고 살아갈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내일의 길이 열린다. 우리의 천국의 길이 또는 잘못된 지옥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각 공동체 속에서 가정, 직장, 사업도, 학교, 친구 관계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 법도와 규례의 가치만 붙들고 그것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가며 정말 믿음으로 걸어내는 여러분들의 길을 죄롬으로 추건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도 하여금 세 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그 법도와 규례를 우리에게 직접 주셨는데 그래서 이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세 속에서 참된 빛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보낼 받은 나의 가난한 사명의 땅에서 그 가난의 가치에 그렇게 휩쓸려버린 유행과 그들의 문화에 휩쓸려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전문적인 기술과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분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철저하게 매일 준비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보낼 받은 가난한 세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성도들이 금세 그 세 속에 물들 수 있다라는 거 있지 않고 날마다 우리 주의 말씀의 가치를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며 모든 일에 앞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무장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날마다 무장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속화될 수 있다라는 거 있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긴장되어 깨어있어서 주의 말씀 앞에 참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런 길로 이끄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